안녕하세요 요리총각 이특과 대한민국 1호 여성조리기능장 이순옥입니다. 선생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자 우리 선생님의 5천만 요리 시리즈 정말 애정하고 사랑합니다. 정말 감사드리는데요. 제가 한국인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요리이기도 했는데 자 오늘은 또 어떤 메뉴가 등장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예 한국인의 힘은 밥심이라고 하죠. 그래서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지는 밥을 만들어 볼 텐데요. 핵감자를 이용해서 영양만점의 감자밥과 푸딩보다도 아주 부드럽고 부드러운 달걀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선생님의 비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. 오늘도 또 선생님만의 밥지키 비법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. 자 오늘의 재료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자 오늘의 재료부터 시작합니다. 자 오늘의 재료부터 시작합니다. 자 오늘의 재료부터 시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